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에는 한 시간 정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이 작가죠. 프리모 레비. 프리모 레비라는 작가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작가죠. 창년기의 아우슈비츠에 수용됐다가. 인생에서 그런 아주 강한 경험을 하게 되면 남다른 그런 삶의 깊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요. 이분이 이제 쓰신 그런 글 가운데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독재 체제라는 것이 왜 북한이 저렇게 오랫동안 저런 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공동 소위의 산이라든지 그 밖의 체제도 속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남핵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벌이라든지 약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대부분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게 되죠. 혜택은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지지만 비용은 자신이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죠. 북한이란 체제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반발심이나 이런 거 있더라도 그 체제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체제라는 것 자체가 공유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우리 공직선거가 문제가 많고 특히 2022년도 대선, 2020년도 총선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알 겁니다. 알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데 낯설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그걸 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다 같이 이렇게 나눠 치르는 거니까 아무도 낯설고 하지 않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참 잘 알 겁니다. 특히 이제 체제를 전복시켜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일파가 추구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중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읽는데 빠꾸미들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잘 알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왁왁 거리더라도 선거를 좀 훔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좀 이렇게 훔쳐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는 것을 시도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량이 강하고 때로는 다소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량도 강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제이기 때문에 체제라는 것이 체제가 변질이 되더라도 비용을 치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문제가 개선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하는 사이에 그냥 나라가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방송에 은퇴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도 노후라는 것이 체제하고 연결돼서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적 연금 같은 걸 들었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자식 세대뿐만 아니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세대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누구도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유제의 비극인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읽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항은 안 할 것이고 재앙은 안 할 것이고 나이가 든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재앙하겠지만 재앙반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기백이라는 이런 걸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국민들을 억압하고 속이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말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래 전에 읽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마르틴 리멜러라는 그런 독일의 목사님이 쓰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쓰셨는지 아닌지는 확실진 않죠. 그러나 지은이가 마르틴 리멜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인 거죠.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고 왜냐하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치가 다음에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감방에 쳐넣었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는 거죠.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덮쳐서 감방으로 쳐넣을 때도 나는 침묵하였다는 거죠.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비로소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좌익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덮쳤을 때 똑같이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국가의 방향을 완전히 털어버렸을 때 꼭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침묵한 거죠. 공 박사가 열심히 해주면 좋은 거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일 겁니다.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남들이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체제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가 그냥 돌진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치가 공산주의라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고 왜냐하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들이 사회당원들을 감방으로 쳐넣을 때 나는 침묵했는데 내가 사회당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내 가족을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울림이 있는 것이죠. 은폐하고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일이니까 그래서 다 침묵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가 발생했을데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들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지어진 걸로 알려진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부분들이 시가 현대인들이 주는 메시지 특히 한국인들이 주는 메시지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선거 범죄가 발생했을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십자층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심지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대통령조차도 침묵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침묵과 무관심과 그리고 방관과 그 은폐에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나는 치료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규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이제 오늘 방송을 다 마치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두가 다 관계가 되겠죠. 노년은 노후가 파괴가 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하고 다른 그런 체제 하에서 자기 손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서 지도자를 여러분 뽑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리석음은 항상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나 그래서 정말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그런 시는 오래전에 시지만 정말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